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도시를 보면 하나의 요소만으로 이루어져 있지는 않습니다. 도로, 공항, 발전소 등 다양한 사회기반 시설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건설환경공학부는 다리, 도로, 철도, 댐 등 우리 사회의 기반을 이루는 모든 것을 설계하고 지어서 도시와 도시를 이어주고 우리가 사는 세상이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세상을 짓고 세상을 이어주는 서울대학교 건설환경공학부입니다. 한강의 사회의 이립은 이립형의 도시와 정치한 곳에 대한 전문가를 의미하는 국립공학부에서 서울대학교과 같은 경우는 100년 전문가를 의미하는 역사와 지원들이 사람들,社会, 나라와 나라가 평균적으로 활동하는 것에 대해 여러가지 환경적인 것들의 주제에 대해 우리 매일 매일 사용하는 버스와 서브웨이 그저 매일 사용하는 것에 그저 매일 매우 적용한 전용기관, 물건물, 다른 소식 인프라스트럭처럼 우리의 기업을 계획하고, 설정하고, 구성하고, 지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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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 산업을 리더를 양성하기 위해 우리 학부는 총 8개의 세부 전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생애 주기에 걸친 종합적인 사업관리를 하는 건설관리, GIS 원격탐사 등 우리의 공간을 측정하고 해석하는 공간정보공학, 도시교통망을 구축하고 교통문제를 해결하는 교통공학 분양의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있고, 교량, 발전소, 공항, 댐 등 구조물을 설계하는 구조공학, 신도시를 계획하고 기존 도시를 재생하는 도시계획 및 설계, 우수, 강, 바다 등 다양한 수자원 문제를 해결하는 수공학, 구조물의 기초, 터널, 지하공간 등 지방거동을 연구하는 지방공학, 상하수도, 수질, 토양오염, 폐기물 등 우리의 환경을 다루는 환경공학을 교육하고 연구하여 우리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세종시의 삶의 질 향상에 이를 통해 세종시의 미래 도시의 이상을 반영해서 설계되었습니다. 세종시의 미래 도시의 이상을 반영하여 설계되었습니다. 세종시의 미래 도시의 이상을 반영하여 설계되었습니다. 앞으로 4차 산업혁명의 변화에 따라 자율주행을 위한 도로와 같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도시의 교통도 달라질 것입니다. 극한 성능 실험센터는 충격, 폭발, 극지 환경 등 소위 극한 환경을 모사하여 이러한 환경에 처한 소재 및 구조물의 거동을 분석평가하는 실험시설로써 국민의 안정과 직결된 SOC 시설물의 안전을 책임지는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경험을 모사하고, 한국 ifad의 만ien제에 WannaJoyke이 gå heath 한국의 공개는 다른 장소로 일이 다른 공개의 매력을 매우ель히 diverse on-campus events, exciting international student exchanges, and lively club activities. We provide various opportunities for students to communicate ideas and nurture their creativity. Department of Civil and Environmental Engineering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offers diverse majors, inter-disciplinary studies in traditional and convergence engineering. Ready for the World, our graduates go out to the world as leaders in construction field, contributing to the good of nations and humanity. 해외 건설현장의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삶에 필수적인 인프라를 지어 사회에 기여하고, 해외에 우리나라의 기술력을 알릴 수 있다는 점이 매력으로 다가와 전공을 선택했습니다. 지금은 전공을 살려 건설현사에서 미래사업을 발굴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서울시립대학교에서 학생들과 도시설계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건설환경공학은 우리 삼터를 만들고 돌보는 종합학문입니다. 도시를 만들 때에는 공학이 중요하고, 도시 문제를 푸는 데에는 인문학적 소양도 필요합니다. 건설환경공학은 공익과 공공성을 생각하는 인재들, 또 융합과 통섭을 중시하는 인재들에게 잘 맞는 분야라 하겠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도시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관리직 공무원입니다. 도로 분야, 공간정보 분야, 건설안전분야의 정책을 담당했었고요. 이러한 모든 일들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학교에서 배운 공학적, 기술적 배경이 절대적이고요. 정책이나 제도를 개발하는 데 있어서도 공학적, 기술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으면 훨씬 더 풍부하고 현실성 있는 작품이 나올 수 있습니다. 미래사회에 급변하고 또 급진전되는 기술을 인프라에 적용시켜서 새로운 신개념의 인프라를 창조하는 일이 더 중요해지기 때문에 앞으로의 세계에 있어서도 기술직 공무원들의 역할은 크다 할 것입니다. 저는 KT에서 기업이 필요로 하는 정보통신 관련 기술과 서비스를 기업에게 제공하는 사업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건설환경공학은 매우 복잡한 실제의 문제를 단순화하는 과정이 수반되는데 이런 접근 방법은 우리가 살아가며 부딪히는 많은 문제를 해결하는 데 매우 유효합니다. 앞으로 건설환경공학 분야도 ICT 기술이 융합되면 큰 혁신이 있을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건설환경공학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기술이 우리 삶의 혁신을 가져오기를 기대합니다. 도전상신을 불러일으키는 곳 혁신을 꿈꾸게 하는 곳 우리의 미래를 창조하는 곳 사람들의 삶을 따뜻하게 돌보는 전문가의 꿈을 갖게 해주는 곳 우리의 삶을 통해 We bring people together connect cities with cities and build the world 여기 at the Cradle of Academia we are Civil and Environmental Engineering at Seoul National University